1번 주식이 한 번 크게 급등할 때 얘를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 된 걸 사주고 2번 주식이 반등하면 얘를 또 처분해서 또 1번 주식을 사주는 식으로 꾸준히 시장을 계속 5대 5로 하는 것만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대해서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리밸런싱이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략 중에서 하나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전략이 바로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리밸런싱에 관련된 질문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보고 이번에 남편이랑 ISA 계좌 개설했습니다. 1번 리밸런싱이라 함은 수익 난 것을 처분하여 다른 곳에 넣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수익 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익이 덜 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인가요? 매월 적립식으로 하면 매달 리밸런싱 하면 또 좋을까요? 3대 3대 3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모아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할까요? 아니면 매달 월급날마다 3, 3, 3 맞춰서 사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박사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와우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제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리밸런싱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두 자산 중에서 한쪽 자산이 크게 오르면 그걸 좀 팔아서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보면 1번 주식은 파란선, 2번 주식은 회색선인데 이 둘의 변화 방향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에는 1번 주식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른 만큼 이 주식의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 비중이 커진 걸 회색,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2번 주식으로 5대 5를 맞추어 나가는 거죠. 즉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수익이 난 걸 처분한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것을 일부 처분해서 비율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날짜입니다. 데이. 그래서 여기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운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또 그보다 더 적게 운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둘의 주식은 오르다가 뒤로 갈수록 주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꾸준히 리밸런싱 5대 5로 계속 맞춰 나간 결과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전략 중에서 하나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전략이 바로 2번 보실까요? 2번에서 파란산은 우상향하는 시장. 뭐 S&P 합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건 박스피. 코스피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박스피라고 합시다. 그런데 5대 5로 계속 리밸런싱을 한 주황색 선 어때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번 주식이 한 번 크게 급등할 때 얘를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 된 걸 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번 주식이 반등하면 얘를 또 처분해서 또 1번 주식을 사주는 식으로 꾸준히 시장을 계속 5대 5로 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대해서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리밸런싱이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차트가 되겠는데요. 파란 선은 금 가격 그리고 빨간 선은 달러 인덱스인데 금과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걸 활용해서 이 둘을 투자하고 있다가 이 둘 중에서 한쪽이 너무 급등하면 얘를 좀 팔아서 이걸 사고 또 반대로 얘가 급등하면 달러가 급등하면 이걸 팔아서 다시 금을 사는 식으로 꾸준히 5대 5의 비중을 맞춰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 들어서서 환율과 주가의 변화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달러에 대해서 반반 투자하고 있다가 한국 주가가 급등할 땐 코스피를 좀 팔아서 달러를 삼으로써 5대 5를 맞추고 또 환율이 급등할 땐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사는 식으로 5대 5를 맞춰주면서 리밸런싱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으로 얻는 성과 한번 보죠. 2020년 초에 투자금 1천만 원을 가지고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사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며 한국 주가 마이너스 50% 미국 국채 30%가 됐다 그러면 투자금은 900만 원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 안 사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하는 것처럼 5대 5를 맞춰야 되니까 한국 주식은 250, 미국 국채는 650이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한국 주식을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 450만 원 만들고 미국 국채 450만 원을 만들어서 또 5대 5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반등하죠. 거의 따불랐지만 그래도 계산상 50% 플러스 미국 국채는 마이너스 10%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금이 108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평가 자산을 매도 저평가 자산을 매수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 대해서 5대 5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에 한 발 더 나가서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월별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온 것처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매달 비율을 5대 5 또는 3대 3대 3으로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시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사 자산의 비중을 우리가 5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 60%를 넘을 때 즉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터치할 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밴드 리밸런싱 혹은 수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병행 저희 프리즘 투자자분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밴드 리밸런싱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델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저희들은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질문 덕분에 오늘 오래간만에 시원한 답변 들을 수 있게 돼서 다단히 반갑고요. 아까 보여드린 샤넌의 도깨비라는 차트를 보신 것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오르는 자산이고 그 중에 하나의 자산이 별로 수익이 안 좋더라도 리밸런싱만 착착 잘한다면 얼마든지 우우상향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